야 일단 반박하는 애들 좀 좀 그냥 들어 일단 좀 들어봐 좀 이게 맞잖아 어 아니 왜 왜 왜 막 그 문장을 이해하기도 전에 일단 반박을 하냐고 내가 빡통인가 나도 지금 그 생각이 들어 나도 왜 내가 바본가 이게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거야 님아 일단 일단 내가 보니까 물음표 이 채팅이 문제야 이 채팅 하나로 사람이 바보가 돼 예를 들면 님이 이제 그 호루라기 부금을 틀고 엉덩이를 흔들어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사람들이 크크하면 그냥 재밌는 게 되고 물음표를 치면 님은 그냥 바보 병신이 되는 거야 아이고 왜 그거를 그래 아니 아니 예시를 들면 이제 그런 거지 아니 그러니까 예시를 들면은 그렇다고 예시를 들면은 자 지금 오후 10시에 기상을 하는 상황인데 오후 6시에 아이고 아이고 대구 감사합니다.